그 귀한 확률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다들 재밌게 관람하고 계시죠? 다들 즐겁게 즐기고 계시죠? 여러분 박수리 너무 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말씀 부탁드릴게요. 배우분께서 한번 즐겁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들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겨주셔야 신이 나서 더 재밌게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소원히 질러! 네, 고맙습니다.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Oh, here I go! Everybody make some noise! 바바바밤! 오오오오! 바바바밤! 이리와! 바바밤! 어떻게 이리 놓아? 내가 설마 가능하니까! 자, 알리바밤 한 곡 그 도적들 너무 재미있는 얘기지. 그래도 요술 랩프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이 말 두기 최고일 거 모두 아쉬운 건 없게 돼. 어, 부를 거면 그때 오, 랩프에! 이렇게 문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난 미스터 알라딘솔. 소원이 뭔가요? 모두 말씀만 해보세요. 이런 친구는 없을걸. 당신은 손님이고 나는 야외에서 내게 조용하게 속산되만 주셔도 헌벅한 소원 들어줘. 자, 우리 사람 서비스 끝내줘 완벽하지! 자, 소원 말해보세요.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 후! 생각나는 대로 뭐든지 충분해. 어쨌든지 날 불러줘. 에브리바디 댄스 타임! 오! 여기가 하이라이트! 자, 이봐! 호! 여기가 하이라이트! 한 번 해볼래? 기막히잖아! 생각 있으면 불어만 줘요! 이건 어때? 후! 후! 세! 후! 후! 오! 나는 예쁘게 지리지! 노래와 냅춤 못할 게 없어! 더 빠지고 눈 떠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야! 다시는 영원하신 주인님! 나는 애플 요정 치리야! 이 몸의 전동은 이 호툴이야! 그러니 소원 빨리 말해봐! 어쨌든 소원 말하고 싶은데 이 몸을 문지르면 된다고 미스터 알림!